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활동 4개월차 된 아주 풋풋한 그런 친구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보통의 상, 보통의 노래 라는 새로운 곡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멜론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좀 많이 공감할 내용이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싸냐면 피아노 업라이트의 제 모습 비치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써봤자 누가 들어준다고 이러면서 나 왜 열심히 하지? 이 생각 엄청 하면서 그렇게 쓴 곡입니다 줄여서 제 친구가 보산번호라고 지어졌어요 보산번호 꼭 들어주세요 피아노에 비친 내 모습 초라해서 가끔 눈물 나 노래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울고만 있어 이제라도 꿈을 접고서 내 모습 다시 그려갈까 마음의 짐 더윈 먹고서 보통의 삶을 향해 보통의 삶을 향해 누가 날 응원할까 누가 날 응원할까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도와줄까 헤이 헤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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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암 백 Jake 네 괜찮다 길 Saturday 마주할 자신이 없는데 흘러나온 가상말 속에 너는 숨고만 쉬네 지나온 몸속에 지나온 노력처럼 희미한 만날 마지막 다시 노래하고 싶어 희미한 만날 감사합니다 고흡스토리의 사람 조평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 있을 때 너무 뚫려서 눈을 질끈 안고 울렸더니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고흡스토리 고흡스토리